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은아 하은아 자 우리 이제 안전체험하러 갈거에요 자 안드메트하고 이제 자 우리 엄마랑 똑같네 자 오케이 안전메트 다했죠? 문 닫습니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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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제 먹자 마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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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내리자 내리자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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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뒤도 윙크 어 아빠도 어 아빠도 재밌었어? 응 이제 자든지 철 나왔잖아 우리는 일삼조 일삼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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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진 체험 단신에 추천드림이 방출되면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는 이루미연들이 입장식 증명 포함해서는 극복에 오 지진이 멈춘 다음에 오 지진 그리고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으로도 뺄게요 오 머리 조심하고 정말 지금 지진 상태야 지진 조심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오 오 오 오 자 이제 두 분 한번 일찍 하시겠어요? 안되죠? 좋습니다. 우리 안전선대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네 티슈 아 휴대용 화장실 이런 것도 있네 생존배 형아 오늘 교육 어땠어? 재밌었어요 도움 많이 됐지? 아빠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다 주야 어떻게 교육 잘 받았어? 나 재밌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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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또 같이 가 다음에 같이 가 하연아 오늘 교육 재밌었어? 네 뭐 배웠어? 주야 뭐 배웠어? 태풍이랑 물이랑 즐거워도 몰라 아 소스 나 태풍이 있어 하연이는 어떤 게 오늘 제일 교육적이었어? 태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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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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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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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찍을게요 오늘 교육 잘 했죠? 네 하나 둘 셋 잘까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꼈어? 하나 둘 셋 됐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오 좋다 아빠 봐봐 하나 둘 셋 아빠보고 하나 둘 셋 아니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